차가 없다며 자신을 데리러 오라고 하는 등 직원들에게 의정활동과 무관한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이지혜 서천군 의원에 대해 군의회가 다음 주 중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.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이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해 내용을 파악한 뒤 윤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앞서 서천군 의회 직원들은 이 의원이 수차례 감당하기 어려운 사적 요구와 강압적 언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합당한 처분을 요구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주민소환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